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공부할 마음도 안 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공부하자는 말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아마 중국이 또 별로 10시부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비장한데요 오늘은?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일단 아시아 증시부터 가실래요? 아니면 한국 증시부터 하시겠습니까? 아시아 증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지수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지수 정도만 간단하게 갑니다. 네 일단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해 중국이 지금 양해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정협이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전인대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 상해 증시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고 심천 증시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증시 기타 아시아 증시도 보면 대체로 강부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면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이 0.6% 하락을 했고요. 오늘 하락의 주된 요인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순배도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 기관이요? 기관입니까? 얼마 팔았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4,100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기금이 2,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한숨밖에 안 나오시죠. 네 그리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1,700억까지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의 매도 규모를 좀 줄이면서 정산 시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러니까 지수 납폭을 외국인 때문에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많이 던졌습니다. 오늘 1,1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4,1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600억 오늘 합계 5,700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이어갔습니다. 개인들이 그래도 돈이 좀 많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규모는 지금 한 60조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더 이상 짜낼 생각은 하지 마시죠. 네 그렇죠. 저희도 더 짧고는 없습니다. 마르노 증거에서 물자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코스피는 0.7 코스닥이 0.6%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개별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조금 희비가 엇갈립니다. 오늘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소재나 산업재 특히 이제 철강 쪽에서 보면 포스코가 오늘 7%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 포스코만 1,2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지난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 50위지 신고가를 만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이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시클리컬 강세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전에 좀 표집을 하지 못했던 개인들이라고 하면 기회는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슨 기회? 기회라 하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발상이요?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드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해운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HMM이라든지 펜오션 그리고 대한해운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역발상했다가 지금 역주행 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걸요? 아니요. 뭐 물이죠. 늘 말씀드린 김석환 연구원님이 뭘 말씀해줬다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역발상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역발상했다가 지금 역주행이 지금 몇 킬로를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한번 전략을 좀 한번 다시 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전략 짭니다. 아마 잘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해운주가 그래서 운임인상 및 물동량 증가로 해운주가 또 오늘도 강세였다. 네. 해운주는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HMM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테슬라 향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2023년부터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화학업종에 대해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LG화학 단일 종목만 1,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총 상위 종목 중에 세 개 기업이 있습니다.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그동안 카카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수급의 손박김이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 수급의 손박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들으면 동학개미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사던 순매수 기조에서 이게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들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 손박김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늘 카카오는 750억 그리고 네이버는 250억 순매수를 했고요. 특히 오늘 네이버는 이슈가 좀 있었죠. 이마트하고 지분 맞교환하는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관에서 360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대체로 같이 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대체로 같이 가고 개인이랑 늘 반대편에 이렇게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 기억이 좀 약간 부족한 거겠죠? 네. 자신 있죠? 네. 김석환 연구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수급 부분을 체크를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 또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가끔씩 주간단이든 월간단이든 수급 주체별 순매수 상위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때도 각 주체별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은 또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들이 샀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던 종목은 또 개인들이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사고 기관이 팔았다든지 아니면 기관과 개인이 함께 팔고 외국인을 샀다든지 이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역시 제 기억이 부족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개인이 파는데 외국인은 안 팔았다 정도는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과 반대편에서 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고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수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기본인 테크인 거고 개인이 사거나 팔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거나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니까요. 항상 그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럼 항상 반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중에 같이 교집합이 좀 발생하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기관과 개인이 혹은 외국인과 개인이 외국인과 개인 또는 기관과 개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상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지수 방향성은 좀 더 지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의 주가 방향성은 좀 더 우상향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다가 지난해부터인가 외국인은 예를 들면 올랐을 때 사고 개인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그래서 개인이 오히려 더 스마트하게 잘 매매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지난달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다? 네. 승률이 높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의 매수매도 상황들을 좀 알려주셨고요. 또 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SK이노베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좀 대외적으로 약간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케파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삼성 SDI가 중국에 있는 2차전지 공장에 대한 케파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이제 규모가 한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좀 이슈들이 오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융주들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주인데 오늘 뭐 은행 업종도 은행 업종이지만 은행 업종은 좀 슬로우한 모습으로 오늘 보였고요. 그중에 이제 신한지주가 계속 박스권을 돌파,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탈이라는 건 위험요? 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상방적으로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를 해드렸던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화재에 대해서 오늘 43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뭡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까지였나요? 네. 오늘까지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각으로 우리 미국 시각으로 10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쿠팡 이제 또 청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모주에 대해서 오늘 좀 앞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 화면을 하나 보시면 제가 이걸 2월 달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 좀 공모주 청약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비례배정 그러니까 청약증권 돈 많이 넣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한 반절 정도는 균등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반절 정도는 이제 비례배정 하든지 뭐 추첨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뭐 주관사 마음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청약증거금이 이제 제가 방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한 63조 6천억 원 이틀 동안? 네.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거의 한 59조 원 정도 들어와서 역대 최대였는데 이틀 동안 63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등 배정 물량을 초과한 공동 주관사들이 몇 군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이 아니라 그냥 랜덤 추첨으로 가기로 했고요. 심지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뭐 납입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장은 이제 3월 18일 날 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유망한 IPO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지난해 말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일단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2월 5일 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거래소 측에서 무슨 이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뭐 pb파마로 이제 상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명칭을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로 이제 바꾸기로 했고 이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의 CMO 업체인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내일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이제 청약이 끝났고 네. 3월 18일 날 상장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외에 이제 올해 기대해 볼 만한 뭐 IPO 쪽에서는 대여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이름하고 숫자는 이제 주요주주하고 이거는 이제 주요주주와 보유지분 현황을 좀 정리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난리거든요. 이제 기업 가치가 그럼 얼마까지 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통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주도 뭐 클래스 A 클래스 B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이제 의결권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대당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가 같은 경우도 기존에 27달러에서 한 30달러 정도 였는데 이 공모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최대 공모가 상단으로 기준을 했을 때 약 583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모가는 거기 미국의 증권회사들이 정하는 거죠? 이제 기업의 그렇죠. 물어보고. 주관사에서. 주관사에서. 그래서 지금 583억 달러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6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기업 가치가 이제 그 정도 된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정도는 미국에서도 큰 규모입니까? 아니면 미국에서는 뭐.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제 미국의 우리 이제 ADR 형태. 예탁 증서 형태로 이제 상장을 하는데 탑5 안에 들어가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팡이 그렇군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오늘 밤? 오늘 밤에 하고 이제 상장은 내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이미 증권 신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놨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재구매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로열티가 높다라는 점을 크게 장점으로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K-뉴딜 지수가 이제 대표적인데 보면은 1월 말 그러니까 이게 미국발 공매도 이슈가 상당히 붉어졌던 시점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AMS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한 공매도 이슈가 막 붉어지는 시점부터 보시면은 국내에도 보면 성장주들이 다 고꾸라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그중에서 보면은 이 바이오가 거의 최악입니다. 네. 어떤 종목도 플러스 수익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BIG의 바이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보면은 실제 지난해 11월 이제 백신이 나온 이후 시점부터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정프로께서 우스갯소리로 뭐 바이오 국내 바이오 뭐 괜찮은 건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셨던 것도 같은데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증권사 하우스 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냉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만간 아마 바이오 투자하신 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네. 국내는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즉 헬스케어 약세의 이유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조만간 날 좀 바이오 데이로 해서 바이오 한번 집중 뽀개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부터 보면 주요 학회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단의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금리 이코노미스트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방향은 우상향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속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월요일날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미국의 5년물 그리고 2년물 BI 지수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교차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인플로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정점을 좀 지났다라고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미국 장에서 나타났죠. 뭐 어제 보면은 월요일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대까지 갔다가 네. 어제 이제 1.5% 초반대까지 또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성장주들이 크게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건스텐이나 JP모건 이런 대표적인 IB들에서도 금리 인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뭐 이 부분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좀 보실 때 이 선행지표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상반기까지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네.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이제 내려오는 뭐 이게 이렇게 A이기 때문에 B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가 비용 인상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제학에서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중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시장 예상에서는 한 1.5% 정도 전년 동월 대비 그런데 오늘 1.7%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PPI가 돌아서는 모습이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돌아서는 모습들이 맞기는 한데 이제 속도의 문제인 건데 그 속도의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지표상에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조금 경감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아크인베스먼트의 캐시우드 CEO가 지금 테슬라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재산정해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거라고 했고요. 어제 중국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월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LH처럼 그렇게 그냥 정보로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였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저희 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러면 한국시장 그리고 아시아시장 지수 정도 마무리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혼돈의 3월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